여러분도 뭔가 안되시면 컴퓨터 전원을 종료했다가 다시 키시죠 그런데 이게 한 끗 차이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시작을 하면 괜찮은데 종료를 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재시작보다 종료가 더 효과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윈도우 10부터 추가된 빠른 시작 때문에 그래요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은 빠른 시작 켜기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PC를 종료해도 완전히 종료가 안되고 현재 상태를 임시 파일로 저장해뒀다가 전원을 키면 그 임시 파일에 저장해둔 정보를 불러와요 그렇게 되면 성능이 100% 돌아오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나아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시작 기능을 꺼버리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은 부팅 시간이 조금 느려집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세요 PC를 종료할 때마다 원래 성능을 회복시키고 부팅은 좀 늦게 하실 건지 아니면 성능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 부팅을 빠르게 하실 건지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전원이라고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누르세요 오른쪽에 있는 추가 전원 설정을 클릭하고 전원 단추 작동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빠른 시작 켜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비활성화 되어 있어서 체크를 풀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 이 글씨를 클릭해주면 얘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빠른 시작 켜기 옆에 체크를 해제하고 나서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설정이 끝납니다 자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가보면 빠른 시작 켜기가 풀려 있죠